오늘 아침 중부지방은 해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. 오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내리겠는데요. 양은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. 또 오늘 낮까지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. 수도권에는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 초속 6m에서 11m까지 불 수 있겠습니다.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고요.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이 25도, 대전과 광주가 28도가 예상되고요. 대구 30도 등 영남지역은 30도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. 수도권 지역은 인천이 25도를 보이겠고요. 경기 북부도 대부분 25도가 예상됩니다. 경기 동부는 대체로 26도를 보이겠고요. 경기 남부는 26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내일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. 천둥,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